현재 전북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한 장맛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과 영남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대 20mm, 남부지역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누적된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수일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과 전북, 영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북 심각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재난수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장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특히 충청과 전북,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31도, 춘천 30도, 광주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장맛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